어서 큰 웃음을 줄 외계인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. 세상에, 멀더, 누가 왔는지 좀 봐요. 스칼리, 잘생긴 것만으로는 부족해요. 안심해요, 멀더. 이 외계인은 이미 조각같은 얼굴과 개교 센스로 이국주 요원이 찜었어. 저요. 외국을 가야 될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이국주 씨가 에런 씨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. 아, 진짜요? 만약에 국주 씨하고 개인적으로 만날 생각이 있나요? 저는 아니에요. 아니에요? 아니,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. 네, 물어보면 봅시다. 물어보면 봅시다. 합격. 오, 다 됐지? 오! 에런 지금 뭐 준비하고 있어, 지금. 뭘 열심히 그리고 계시네. 잘 봐야 해, 잘 봐. 잘생긴 바보. 잘생긴 바보. 해런, 나랑 사겨 안 사겨? 나랑 사겨 안 사겨? 나랑 사겨 안 사겨? 사겨, 사겨. 물 줘. 그냥 물 줘. 사겨, 사겨. 물 줘. 그냥 물 줘. 물 줘. 물 줘. 아, 아파서. 아, 아파서. 아, 아파서. 아, 아파서. 이다음에 아, 아파서. 사겨 안